안녕하세요 여러분 에피가입니다 오늘은 매트를 활용해 이중노출 장면을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중노출은 서로 다른 두 장면을 하나의 장면에 중첩시키는 기법으로 사진에서부터 시작됐죠 자 그러면 이 방법을 활용해서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일단 이렇게 배경으로 사용할 이미지가 하나가 있고요 이중노출에 사용할 배경 이미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패스로 해서 제가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토샵이나 아이팩에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개의 텍스트 레이어를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이렇게 해 놓고요 자 글자를 보면 글자는 이렇게 제가 써 놨어요 두 개의 레이어로 자 이렇게 분리를 해 놨고요 여기에서 먼저 이중노출 시킬 두 장의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이따 두 장이죠 배경하고 지금 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장의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컴포지션으로 묶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C를 눌러서 컴포지션으로 묶죠 얘 이름을 바꾸도록 할게요 얘 이름은 이미지 컴포 1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OK를 누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컴포지션이 만들어졌고요 이 컴포지션 안으로 들어가서 먼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컴포지션 안으로 들어왔고요 이렇게 사람하고 배경하고 두 가지만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 사람 안에 이 배경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제 매트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사진에 이중노출 효과를 만들어 볼 건데 일단 이 사람을 하나 더 듀플리케이트를 떠서 나중에 위에 나타나게끔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하나 듀플리케이트 더 놓고 비디오 아이콘을 끄자 그리고 이 이미지는 여기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이 사람 안에서만 나오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매트를 적용해줘야 되는데 매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스위치 패널에서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든지 아니면 F4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드가 바뀌죠 그래서 트랙 매트는 2023부터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2023 버전에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때는 픽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드래그하거나 아니면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위에 있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픽힙을 이용해서 드래그해서 얘한테 적용을 하게 되면 알파 매트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알파 매트를 반대 영역으로 적용하려면 이렇게 반대 영역을 인버트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얘를 루마 매트를 쓰려면 얘를 한 번 더 클릭하면 이렇게 루마 매트가 되는 거죠 자 알파 매트를 일단 사용을 하고요 자 얘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고요 얘가 1초서부터 5초까지 있다가 움직이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으로 그냥 놔두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Duplicate 떠났던 이 레이어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요 다시 켜놓고 저는 얘한테 이펙트를 적용을 해서 일부 영역이 보이지 않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펙트 트랜지션에 가시게 되면 리니어 와이프이라고 있어요 이 와이프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영역을 여러분들이 제어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얘의 영역은 제가 50 정도만 일단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기울어진 형태로 만들려고 해요 얘를 약간 이런 식으로 기울이죠 여기서 65 정도만 줄게요 자 이 정도 주고 여기가 칼같이 떨어지니까 여기에 패더 값을 좀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120 정도 줄까요 자 이 정도 주면 여기가 부드럽게 적용이 되고 여기에 배경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이제 움직임을 적용할 건데요 자 0부터 5초까지 쭉 적용이 되게끔 만들 거예요 그래서 배경이 처음에는 포지션이 밑에 있다가 끝부분에 갔을 때 도착하게 만들 거죠 그래서 끝부분 먼저 키를 잡아 주고요 그리고 처음일 때 얘는 밑에서부터 나오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 영역은 여러분들이 움직여 가면서 제어를 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사용할 것인지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 상태 그대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도착 지점 먼저 해 놓고 시작 지점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게끔 이렇게 해서 천천히 위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끔 만들어주죠 다시 위에 있는 거 켜 놓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게 지금 너무 진하니까 얘의 컬러를 좀 빼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펙트 컬러 커레션에 가서 틴트를 적용을 하죠 이렇게 해서 틴트를 적용하게 되면 전체가 지금 회색으로 변했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전체를 회색으로 바꾸지 않고 한 70% 정도만 틴트를 적용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 놓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사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채도를 조금 빼 주도록 할게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조금 전에 적용했던 이펙트 틴트를 그대로 여기서 적용을 하죠 틴트 얘도 지금 100% 빼지 않고요 얘도 80% 정도만 하도록 할까요 이렇게 밑에 있는 배경이 움직이게 해 놓고 여기에서 리니어 와이프 있잖아요 얘의 값을 좀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 선택하고 리니어 와이프에 여기까지 움직이는 건 50% 그대로 두고요 그래서 키프레임 설정 해 놓고요 그리고 타임마크를 맨 앞으로 이동을 하고 얘의 값을 제가 20% 정도만 줄까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트랜지션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체중에는 이만큼 보이게끔 만들어 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죠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얘는 이제 적용이 끝났어요 이렇게 적용이 끝난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미지 이 이미지가 지금 너무 이렇게 밝기 때문에 얘가 돋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틴트를 적용을 하죠 이펙트에 가서 다시 틴트를 적용을 하고요 얘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투명도를 적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T 누르고 여기에서 얘 값을 제가 20 정도 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 적용을 하면 여기에 있는 글자들이 제대로 보이죠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에 이대로 두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적용을 해서 3D 레이어에서 움직이게끔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 얘들이 다 3D 레이어로 변환이 돼 있어야 되겠죠 배경 같은 경우는 3D 레이어로 변환이 될 필요가 없고요 여기에 있는 얘들 나머지 이미지들이 다 3D 레이어로 이렇게 변환이 돼 있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3D 레이어로 변환을 하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하나를 설치해 주죠 그래서 오른쪽 마수 누르고 New Camera 카메라는 여기서 렌즈를 제가 광각 렌즈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15mm로 이렇게 선택을 해 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미지들을 공간에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뷰를 두 개로 보죠 이렇게 뷰를 두 개로 보고요 탑에서 보고 있는 뷰에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조절해 주시면 되죠 자 일단 이 글자들 여기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는 여기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배열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간에 있는 이 사람 이미지는 그대로 놔두고요 이 배경으로 사용되는 이 이미지를 뒤쪽으로 좀 빼도록 하죠 그래서 뒤쪽으로 이만큼 쭉 빼주죠 이만큼 빼주고 얘 사이즈가 너무 작으니까 여기에서 S 눌러서 스케일을 좀 키워 주도록 하죠 여기에 맞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체 화면에 맞도록 이렇게 키워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두 가지 글자 있잖아요 여기서 일단 하나 먼저 앞으로 이렇게 빼 줄게요 하나 먼저 이렇게 빼 주고요 그리고 이 글자도 마찬가지로 빼 주도록 할게요 얘는 조금 더 앞으로 빼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뺐는데 지금 글자들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얘들의 글자를 조금만 줄여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폰트의 크기로 줄이 셔도 되고요 저는 여기에서 스케일로 줄여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스케일로 줄이고 위치를 좀 바꿔 줘야 되겠죠 얘들이 움직였을 때 체조 여기에 가서 붙게끔 이 글자들이 잘 보이는 위치에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위치 시켜 주고요 얘 사이즈는 조금 더 작아져야 되겠네요 30 정도로 할까요 자 너무 작네요 40으로 갈게요 이렇게 해 놓고 위치를 앞으로 조금만 더 뺄까요 자 공간에 얘들이 이렇게 배열이 돼 있어야지 얘들이 나중에 움직일 때 느낌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열을 일단 해 놓게 되면 얘가 지금 보면 얘는 이것만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전체적으로 움직이게끔 만들기 위해서 카메라를 움직이죠 카메라 더블 클릭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우리가 카메라 렌즈에서 15mm만 바꿨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앞뒤로만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타입 있잖아요 타입에서 원노드 카메라냐 아니면 투노드 카메라 여러분들이 원노드 카메라를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투노드 카메라는 타깃점이 있는 거죠 원노드는 타깃점이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노드 카메라 이렇게 선택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얘 포지션을 가지고 이제 움직여 주는 거죠 포지션 그리고 얘가 안쪽에 있다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질 거예요 그러면 얘는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5초에 얘가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지점이 되게끔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얘가 1초가 됐을 때 지금 보면 5초일 때 얘가 마이너스 800이잖아요 그럼 1초가 됐을 때 얘는 마이너스 제가 700 정도를 주도록 할게요 700 정도 주고 그리고 처음일 때는 얘가 여기 이 이미지의 앞부분까지 가게끔 얘를 이동을 시켜 주죠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이 앞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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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가게끔 이렇게 해 놓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하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오면서 이미지 이런 식으로 보여지겠죠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여기 갔다가 여기 갔을 때 이렇게 오죠 이렇게 오는 거는 카메라에 키프레임이 생성이 됐을 때 얘가 베이지어로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포지션 전체 선택하고 키프레임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그리고 키프레임 인터폴루션에 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이 스페셜 인터폴루션 이 부분이 이제 이 컴포지션에서의 키프레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토 베이지어가 아니라 여기서 리니어로 바꿔 주시게 되면 얘들이 다 직선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현상은 없어졌죠 그리고 얘가 들어갈 땐 좀 빠르게 들어가고 도착할 때는 천천히 도착하게끔 Shift F9를 눌러 주죠 그러면 빠르게 들어갔다 천천히 가면서 슥 움직이는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 그래프를 처음에 더 빠르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좀 조절을 해 줘야 되겠죠 여기에서 그래프 에디터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래프 에디터에서 여기 부분 뒷부분의 스피드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땡겨서 얘가 빠르게 들어가고 천천히 도착하게끔 저는 한 90% 정도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주고 다시 원래대로 가서 플레이해서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얘가 이렇게 들어갈 때 블러 처리가 좀 되게끔 모션 블러가 좀 적용이 되게끔 여러분들이 모션 블러를 체크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션 블러를 적용을 하는데 레이어마다 여기에 블러 값을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블러 값을 적용하면 얘도 얘도 그리고 이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션 블러가 적용이 되겠죠 배경에는 적용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에만 적용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미지도 이런 식으로 블러가 처리되게끔 그리고 뷰를 다시 하나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중 노출을 이용해서 이미지가 만들어지겠네요 이중 노출은 포토샵이나 애프터 이펙트에서 다양하게 제작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수고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